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아트의 싸움이야기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는 상대와 싸움나 대결을 할 때 어떤 말 하죠 다윗과 골리아트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핑계만 보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길이 보인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 안될 핑계끄리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마음이 없으면 핑계끄리만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자기에게 자신이 없을 때 핑계된다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핑계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10억을 갖고 있어요 10억을 갖고 있어요 일을 하다가 1억을 손해봤어요 9억이 남아있어요 이런 사람은 제가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1억의 손실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도 시키고 1억을 더 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에게 자신이 없는 사람 내가 갖고 있는 게 1억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1억을 손실해봤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1억을 손실해봤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합니다 저쪽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든요 상황이 안 좋은 거라든요 그래서 이렇게 핑계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말하는 말이 뭐예요?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죠 왜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난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다가 잘못되면 핑계되는 거예요 남탓하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불평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또 그 핑계가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안 될 만큼의 핑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의 본문에도 이스라엘의民단을見てください 불레셋 앞에서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있었어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는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 우리는 졌다고 인정하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싸울 것도 못하고 심도 없다고 진정하고 저런 갑옷을 입고 있는 저런 거인하고 어떻게 싸워 저거 생긴 것도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 저거에 비하면 우리 너무 왜소하잖아 이러면서 계속 핑계만 대면서 싸우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아트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싸웠고요 이겼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도저히 싸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군대가 말하는 핑계거리를 다 다윗도 똑같이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아트를 이겼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それは神様과 함께한다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없었던 그것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바로 무엇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길을 보면서 나간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없으면요 그냥 핑계만 대고 핑계거리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핑계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장애물이라고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자, 일주일이 말자 핑계되지 말자 세,の 言い訳을言わ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큰소리에 정말 중요하니까 진짜 중요하니까 声을もっと上げて言いましょうか 천장이 무너질 정도로 天井가崩れ落ちるほどに 핑계되지 말자 핑계되지 말자 言い訳을言わ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똑같아, 볼륨이 천장에 먼지도 안 떨어진다 다시, 준비하세요 큰소리로 네, 준비 세,の 핑계되지 말자 핑계되지 말자 言い訳을言わ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어른들도 핑계되지 말고 아멘 학생들도 핑계되지 마세요 각세모言い訳을 し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성적이 안좋아 세,的が良くない 다,って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세,的が悪い時に 다,ってと言わないでくださいね 다,って 이스데만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하지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こういう事は言わないでくださいね 못 봤으면 다음엔 제가 이번엔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이런 거야 수색が悪かったら 今度 頑張ります こう言うべきなんです 아멘 아멘 이스라엘 군대 앞으로 나왔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들으라고 하나님 욕을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또 막 욕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호했어요 고리아트 앞에서 말대꾸도 못해요 거기서 말대꾸만 어떻게 돼요 そこでもし言い返せたら どうなるんですか 고리아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욕을 하고 있는데 神様を 怪我す言葉を 言っているのにです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ただこの顔色ばっかり 見つめているんです 어떻게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困るんです 어떻게? 困りました 自分たちも 罵られている言葉 40日間 ずっと 聞かされていた 그런데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あの者は 何者で 生きる神の 군体を 殴るとは 그러니까 옆에서 가고 있던 그 다윗색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그래요? それで そのそばで こうやって 困っていて 一番の お兄さんで 엘리압が 何と言ったんですか 다윗색이 화를 냈대요 なんか 聞きながら 怒りを燃やして 旅手に 怒りを燃やした とか 言ったのです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そして 何と言ったんですか 너는 돌보라고 하느냐 어떻게 여기 왔느냐 이러고 羊の番号せずに なんで ここに来たのか ちょっと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인정 認めてくれました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次の どういうような セリフが あったんですか 전쟁의 어린아이들 구경거리냐 戦いが 子供の 出し物だと 出し物だと 思っているのか 인상도 막 顔も こういう 얼굴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뭐라고 본문에 교만한 교만한 같 그랬어 本文を見ると この うぬぼれ と書いてあるんです この 心の悪い やつだ こういう 表情でね 28절に 그대로 書いてある 28절に このような 表現があります 이렇게 書いてある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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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러니까 보면 이거 보면 진짜 싸울 마음이 없는 항상 이런 式 だから 皆さん 戦う 気もない 心 ない 物ども はいつも こういう風に するんです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정식的に 考えてみてください 정말 정작 화를 내야 되는 건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요구하는 골리아 세계 화를 내야 되 거기다가 직설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다윗 세계 뭐라고 그러나 신 子 の言葉 を 話している ダビデ に対して なんて 言った んですか バラ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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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言うんですか 쫌팽이라고 言うんです 쫌생이 쫌팽이 펜덩이 소화 이런 용어 용어가 있어요 전문 용어가 도저히 이 다윗이 저 골리아 씨 말하고 있는 도저히 못 그리고 사우랑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하나님을 모르는 저 블레셋 거인 때문에 낙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골리아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이러고 있었던 사우랑이 어떻게 있습니까 너같이 어린 것이 어떻게 저 거인 싸우겠느냐 어떻게 싸우겠느냐 잘하고 이렇게 어 이 어린 것이 어떻게 저 거인 싸우겠느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넌 어린 소년 저는 어렸을 군대에서 뼈가 굴 용산 이루 좀 좋아졌어 아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王様 이스라엘 언젠가부터 골리아스의 대변인이 되어버렸어 이스라엘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애는 쥐를 밟아서 뭉개 버리고 골리아스는 엄청난 용사라고 대변인 나셨어요 고리아스의 하나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싸울 마음이 없으니까 늘 그냥 핑계거리 그냥 자기 합리화거리만 찾는다 戦아오 고구로 戦아오 키가 나이 그라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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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일본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들으십시다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멘 그렇습니다 일본의 크리스찬인은 0.5% 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일본 복음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작은 불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거라고 이런 게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형 엘리야비나 사울 같은 쫌팽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20 몇 년간 보면 그런 것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일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일본을 알면 그런 말 못하지 일본의 안 돼 야 일본의 동네마다 신사가 있고 절이 있어 일본 보고 안 돼 야 집집마다 다 조상에게 절하는 불씨단이 있어 일본 복음화 안 돼 야 회사를 다 가봐라 회사마다 다 가미 다나가 다 있다 일본 복음화 안 돼 야 교회 교회를 봐봐 다 짓갈해가지고 무슨 의미냐 저게 일본 복음화 안 돼 찬양 피아노 안 돼 안 돼 음향 봐라 저기 마이크도 없어 안 돼 이런 것들은 안 되는 핑계거리만 어떻게 이렇게 잘 돼요 우리가 살면서 자꾸 핑계대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나는 쫌팽이라고 생각하세요 쫌팽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대로 살고 싶으면 그대로 살고 이런 쫌팽이를 통해서 이러실 일 하나도 없는데 바꿔야 되겠다고 한다면 바꿔야 된다고요 맨날 일본 복음화 뭐 안 돼 뭐 안 돼 뭐 안 돼 일본의 북윙관 간 안 돼 사실 우리 아가페 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가페 교회 だけを 見ても そうなんです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저희 집에서 가정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 또 기도 절대 안 하잖아요 그게 가정식탱이라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막 엄청나게 불을 짓고 이래가지고 쫓겨났죠 그래서 우리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지하에 열평 좀 넘는 고깃집에서 예배드렸어요 남들은 고기를 굽는 불판에다가 우리는 성경책을 놓고 예배드렸다고 애들 기저귀 갈 데도 없어서 밖에 나가서 추운 겨울에 계단에서 기저귀를 가리고 했었다고요 그 때 우리에게 있었던 건 보면대 있었어요 보면대 하나 있었어요 앞에서 설교할 때 성경이라도 놓고 와라고 보면대 하나 있었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러겠죠 일본 복음아 부흥 안 돼 그러겠지 지금 우리 아가페 교회 보세요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없는 것만 빼고 다 있어 없는 것도 필요한 게 없어 그럴 만큼 다 있어요 중요한 건 없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핑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말씀 붙잡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안 될 것을 찾으면 안 돼요 핑계를 찾으면 될 일도 안 된다고 핑계되면서 살지 마십시다 대학가에서 클래식 음악 카페를 하는 한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예전에 대학가에는 카페가 몇 군데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이 카페가 신식이 되면서 붐이 일었어요 카페가 새로운 모태 하얘 사 렛 그래서 대학가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30개가 갑자기 확 늘어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퇴직하신 분이 그런 커피점을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던 집사님하고 다른 사람들의 매출 매상이 확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토모두 대학가에 있던 3개의 카페의 시장 흥미로운 흥미로운 카페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데 카페에 들어오는 사람은 대략 인수는 모든 매상이 30개로 다 분배가 되니까 분산이 되니까 매상이 뚝 떨어지겠죠 프랜차이즈 고위 세모테가 増えて 그 운삭이 분산 되니까 当然 운삭이 흥미로운 그러니까 재정력이 좀 약한 그런 전에 있었던 가게들은 다 문을 닫은 거예요 맨날 적자인데 어떻게 견딜 수가 없죠 결국 예전에 있었던 카페는 다 문 닫고 이 집사님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도 도저히 못 견딜 상황이에요 주변에서 사람들도 도망가기 전에 빨리 닫아라 네 뭐 潰れて 심한 前に 今のうち 辞め 도가 いいよ 어떻게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하고 어떻게 경제 해서 어떻게 사니 스타벅스를 니가 어떻게 이길 거야 니가 탈리지 어떻게 이길 거야 니가 도토를 어떻게 이길 거야 도토를 빨리 문 닫는 얘 상책이야 근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템으로 사업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만둘 수도 없고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만둬라 계속해라 이런 마음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일 처음에 카페를 시작했을 때 그 뜨거운 마음보다 더 뜨거운 마음은 있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이 그만둬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바로 문을 닫으려고 작정 기도를 한 건데 오히려 마음이 더 뜨거워 지는 거야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템을 주셨는지 이런 번뜩하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커피 원두 있잖아요 皆さん 커피豆 그거를 직접 구입을 가게에서 하는 거예요 커피豆 直接 그리고 그리고 로스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커피 원두를 굽는 거예요 로스팅 という言葉 わかりますよね 배센 すること 커피豆 원래 다른 가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디어가 그 아이디어가 그 아이디어가 그 아이디어가 그 아이디어가 프랜차이즈라든지 모든 가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디어가 그 아이디어가 그 아이디어가 그 아이디어가 커피 가루를 공장에서 다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사에서 비싸게 사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자기 카페에서 로스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자기 카페에서 로스팅을 한 거예요 엄청난 향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카페에서 로스팅을 하면 그 동네가 완전히 커피 고소한 향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커피에 커피豆 배센 마취 중간에 고소한 향이 고소한 향이 包집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향이야 내가 참 좋다 와 되게 좋은 향이 다 나아 라고 어디서 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보면 다 카페인 거예요 그리고 니요을嗅이 데 익히지った 곳이 시지사님의 카페인 거예요 아 흥흥흥흥흥 흥흥흥흥흥 다 카페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니요을嗅기 나가라 고운히 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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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줄줄이 줄줄이 막 킁킁킁 거리면서 카페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한 향기와 맛을 한 번 그걸 마시고 난 다음에 마시고 난다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으로 안 간다는데 그래서 이 집사님의 클래식 음악 카페 2호점 3호점까지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상의 클래식 음악 카페 2호점 3호점 개정 개인이 하는 카페가 큰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하고 대결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당연히 재정력으로도 지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집사님은 프랜차이즈 전문점은 고리아 같이 보였을지도 모른다고 시지이 상가 프랜차이즈 고기 세문점 고리아 때 요 니 요 요 요 요 여러분 우리도 살 때 요 고리아 같은 이런 곳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등지는 사람들은요 핑계 거리를 찾는다고 하지만 집사님처럼 되는 사람은요 오히려 번창하는 사람은요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길을 보이신다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주의를 가까운 뭐라고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들을까 핑계 거리를 찾는다고 바빠서요 피곤 피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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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가면 꼬비가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약속이 있어서요 하나님께 신념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뭘 봐요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릴까라고 하는 핑계 거리를 찾는다 예배를 삼아 예배 드릴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날 길을 찾는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할 핑계 거리만 찾아요 기도 하나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격떨지게 울고불고 소리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 안 한다고 내 마음 모르시겠소 기도 안 할 핑계만 찾는다 정말 기도 할 마음 있는 사람 다뉴엘 처럼요 죽인다고 하는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 기도 할 길을 찾는다 사도 바울과 신라 가 그랬듯이 감옥 감옥 감옥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 할 길을 찾는다 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면서 핑계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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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리 아무리 그 사람이 그럴듯한 핑계를 대더라도 하나님은 그 핑계에 속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도저히 골리아스를 이길 수 없어 라고 핑계대는 사람 앞에서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울왕 앞에서 사울왕 앞에서 핑계대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양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때로는 사자와 곰이 내가 치는 새끼 양을 물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바로 쫓아가서 그 새끼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자나 곰이 나를 덮칠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나는 그의 수염을 잡고 때려서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나는 새끼 양을 찾기 위해서라도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곤련 앞에서 내가 도망을 가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지셨던 것처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불 나불 골리아트 칼과 창으로부터 나를 건지시리이다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그런 다윗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아트를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 주가 골리아트 하나님께서 絶対には 勝てない 하나님은 탁상 言い訳 が 있었습니다 골리아트와 싸울 마음이 있는 다윗 しかし 골리아트와 싸울 気の ある 旅 には 확실히 이기는 길 전문가신 하나님의 능력만 보였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마음을 갖고 사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시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길을 여십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핑계 거리 찾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장애물 남탓 하는 것 불평 불만 하나님의 축복 막는 장애물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나를 두렵게 하는 권리아 같은 것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거 도저히 못 핑계 핑계 되는 삶에는 결 탕 하나님의 열매가 없기 때문 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앞에서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안된다고 하는 핑계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 앞에서 핑계대면서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런 장애물 뒤에 그런 고리아 뒤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상급과 각복을 모두 다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핑계대면서 살지 마십시다 이와キ欲 하렐루야 신하여 심하셔 여 감사합니다.